우리가 더 신나는 느낌 신나네 빨리빨리 크자 똥별아 엄마 흥에 맞춰야지 어머니 2번째 끌고 해봐 재밌다 여기 쳐다보고 혜연이야 여기 쳐다보고 엄마를 위해 나온 게 확실합니다 오늘은 네 엄마도 신나니까 좋네 아 여기가 왜 신나는지 알겠다 날도 좋고 똥별이 기분도 좋고 진짜 나오길 너무 잘했네요 그러게요 잘했어? 잘했어? 엄청 좋아 보여 엄청 좋아 보여 왜 이렇게 기분 좋아? 아 신났어 자기야 일로 와봐 우리 여기 사진 하나 찍자 이게 유치해 보이는데 이런 사진이 남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왜 찍나 했더니 찍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웃었어 아 잘 웃는다 가자 와 중범이랑 동물원에 도와보고 그동안 다양한 경험으로 동물 친구들을 만날 준비를 해왔던 중범이 과연 오늘은 어떤 동물 친구들을 만나볼까요? 아 그래 우리 가족 첫 동물원이야 동물원 가본 적 없잖아 우리 셋은 처음이지 우리 둘도 처음이야 사실 우리 집이 동물원이지 어떻게 보면 뭐야 아니 약간 귀여운 동물들 초식 동물 그리고 불이었다 누구 어느 쪽인데요? 나는 뭐 유튜브야 나 아 아니 나는 사마귀 쪽이야 사마귀 내내 벌면 사마귀 있잖아 사마귀 사마귀 중범이는 귀여운 중범이는 귀여운 아기 오랑이 아아 아아 사진 눈으로만 분명히 엄마를 위해 나온 것 같아요 엄마 머리띠도 하시고 뭐 놀이공연 살 거 다 하시네요 지금 슬러쉬도 드시고 제일 신나 보이고요 아 뭐 진짜 맛있어? 진짜 맛있어? 진짜 맛있어? 응? 발견! 이야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요 먹는 거구나 아아 시원해 보이고 동범이도 먹고 싶지만 안 돼요 레인보우맛 만져만 봅시다 우와 동물원이 어떻게 생각나 보자 아아 원숭이 안녕하세요 귀여워라 왠지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오 원숭이 있나요? 오 원숭이래 이야 여기저기 저기 있잖아 세 마리 있잖아 어? 중범 원숭이 유머 차가 내려갑니다 야야야야야 어떡해 저거 저거 고정 안 지켜놨구나 뒤에 누가 생활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해 중범이 원숭이 우와 중범아 저거 봐야지 원숭이 원숭이 봐야지 저기 저거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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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죠? 봤어요 어이구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요? 본다 본다 중범 봤어요? 움직이죠? 똑같다 원숭이 헌덩이는 빨개 아아 그걸 봤어 어이구 내 거야 아빠 중범아 제발 원숭이 말고 슬러시마 보지 중범이는 지금 동물보다 먹는 걸 더 좋아해 가자 원숭이 받고 한 마리 클리어 어? 나 벌레 붙었다 어디 어디 어? 어? 진짜로? 아 잡았어 이걸 왜 잡은 거야? 날려버리는데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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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였어 이걸 이렇게 쉬면 되잖아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 잡았어 아 뭐야 이거 아 찝찝하게 거미 거미 뭐? 거미였어 너무하잖아 슬씨 나 원래 벌레 무서워하는데 사랑으로 집 잡은 거 아니야 에이 너무 정서야 뭐 뭐가 있을까 우와 너무 웃긴다 뭐 무슨 동물이죠? 오 귀여워 아이고 아 너무 작다 프레리도그 귀여워 애기 애기 지금 현희씨의 뒷모습 너무 내 뒷모습 같다 현희 뒷모습 많이 닮은 거 같다 아 어머 아 좀 뱉은걸 약간 현희 쪽이다 몸이? 몸매가? 왜 다행한 것이래 약간 현희 엄마가 여기 와서 신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? 소리나니까 수영한다 좀 봐봐 오 봤다 봤다 신기해 신기해요 신기하지? 소리도 그렇고 얼마였어요? 11개월이요 자기 얘기 안 챙기고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죄가 없습니다 아 내가 아픔했는데 울었어 아 왜 피해요 미안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해요 선글라스 때문에 간혹 그런 아기들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네 무서워하는 아기들 이게 뭐야 줌보만 사자 아이고 아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머 너무 좋은가 보다 엄청 크다 사자 안녕 봤다 저기 있다 일어났어 아 이야 사자 봤다 사자 봤다 어머 인사한다 사자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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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오우 이야 저것도 갖고 나오셨구나 주멈이 너무 좋아하네요 주멈이 너무 좋아하네요 응모 아빠 아빠 지금 기분 좋은데 말이죠 하하하 아이고 어떡해요 아 진짜 왜 저래 아니 인사를 정구시켜주려고 쪼 은은애를 꼭 울리고 싶은 그 마음은 뭘까요 몰라 왜 그런데요 아빠들은 왜 그러는 거야 왜 소화체를 약한 건데 왜 잡아 먹고 남아 쟤네들이 죽는 거야 아니 더 무서운 건데 왜 그래 신기하다 주멈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소우름만 그렇게 무서워하지 주멈한테 맘마 먹어야 될 거 아니 맘마 우리 애기 엄마 맘마 해준단다 아 맘마인 거 알지 주멈이 배고파요 우리 애기 배고팠어 우리 애기 오우 이유식 먹고 응 빨리 주세요 너 앉아서 먹을 수 있을까 아유 앉아서 먹어 너 앉아서 처음 얘기 보잖아 너 앉아서 처음 얘기 보잖아 얼마나 행복할까요 동물들 마음껏 보고 콧바람 쐬고 배 채우고 진짜 나들이 나왔네 이 순간 찍어야 돼 의자도 원래 갖고 다녔는데 이제 의자 안 갖고 다녀도 되겠다 아 맞아요 짐이 하나 줄었네 예 난 뭐